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체크 콤보 박스의 Set Display Mod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 값을 지정하여 함수를 실행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. 체크 콤보 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. 화면 항목들의 라벨과 배율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체크 콤보 박스의 Display Mode는 라벨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실제로 라벨 값만 표시됩니다. 체크 콤보 박스 옆에 있는 트리거를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밸류로 변경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밸류만 표시됩니다. 선택한 항목 및 목록 모두 밸류 값만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